여기가 등대가 있는 데에요 거기에서 한 2분, 3분 거리에 있는 곳이죠 가르마 가르마 아구 잘한다 아구 잘한다 아래랭 잘한다 가는건지 끌려가는건지 아구 잘하네 알았어 알았어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깝게 가르치다 그럼 다시 알아라 엄마한테 가르치다 엄마 고생하자마자 엄마 고생해 엄마ivesse 같이 가사 엄마가 걸어가는거 바다야 바다 바다에는 물이 엄청 많아 저기가 이제 중대 바다야 바다 아마 팔 빠질 것 같네 어떻게 보면 꼭 제주도 같이 생겼죠 근데 미국이랍니다 내일 뭐 구경해? 그러면 한국이란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침대 꼭ió주시기 esperando 고기고ünde 마지막으로 아까kus 바다 넌 바다 하하하 너 뭐 그렇게 바빠 응? 안 힘들어? 응 거짓말 네 잘했어요 흐흐흐흐흐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.. 자 로이 엄마한테 와봐 걸어서 와야지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흐흐흐흐 전기 좀 안 돼? 도루 먹고 다니면 안 돼? 아 이건 왜 자꾸 들고 다니는 거야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아 아 아 여긴 안 와 흐흐흐흐흐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